경축! 축하합니다. 크리스찬튜브가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재등록되었습니다. 징계! 크리스찬튜브는 지난 1년 가까이 영상 재사용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 안타깝게도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AI로 만든 영상 수백개를 지웠습니다. 감사! 1년 가까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며 영상을 최소화하고 무료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어제부로 다시 재신청을 하였고 오늘 유튜브 축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만들기! 앞으로의 동영상 및 쇼츠는 과거 AI로 만들었던 동영상과 달리 화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영상 재사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아무 영상을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짐! 그동안 저희 채널은 수익이 몇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중단이 되어 컴퓨터 업그레이드, 목회자 커피 및 식사 제공, 쌀 보내기 등이 중단되었죠. 다시 수익이 창출되어지면 능력이 되는 대로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커피나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수입은 기껏해야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중보! 그동안 크리스찬 튜브가 유튜브 파트너로 재등록되도록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 드림 기도에 대한 명언 찰스 스프르즉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로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이야기와 기독교 예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린 내 이름 밀러 박사는 어린 시절에 노크도 없이 어머니 방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았던 광경은 의자 옆에 물불 꿇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던 것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놀란 그는 재빨리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방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존경심 그것이었죠. 그 후로 그는 집을 떠나 학교로 그리고 고달픈 삶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힐끗 본 것이지만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 중에 부르시던 자기 이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죠. 그 신성한 곳에서의 기도와 의식은 그의 일 속에서 위험과 갈등 속에서 힘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그저 한 번 본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마침내 어머님의 기도의 입술이 다쳤을 때 그가 느꼈던 가장 슬펐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두번째, 38년 만에 응답받는 기도 고아원의 창시자 조지 물러는 수많은 고아들의 소유품을 주안해서 형제된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떤 스코틀랜드인은 여러 해 동안이나 이 고아원을 위해 많은 돈을 보내 왔습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이나 뮬러 씨와 함께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거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미 장생해진 죽은 이의 아들이 뮬러 씨의 고아원을 찾아왔죠. 뮬러 씨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는 많은 금액으로 이 고아원을 도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만일 그 고아원을 찾아가 아버지처럼 돕는다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자 나도 그렇다면 돕기로 하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돕보자 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 소녀를 위해 봉사까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의 이 호의를 뮬러 고아원에서는 감사의 받기로 되어 그는 고아원에서 곧 일하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던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때 고아원 직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38년 동안이나 뮬러 씨가 쉬지 않고 당신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계속 했으니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뮬러의 기도는 38년 만에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웨일지의 왕자를 잘 알 때까지 사귐. 몇 년 전 어떤 의사가 영국에 연로한 한 여성 크리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오판더를 달라고 기도하면 받게 될까요? 연로한 그 여성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선생님은 웨일지의 왕자를 소개받으면 당장 그에게 돈을 구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 때까지는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번째 존 웨슬리 기도실에 난 두 개의 구멍. 유명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유교 창시아인 웨슬리 선생의 집무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두 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제에게 물었죠.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당신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맞나요? 천만해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 흔적입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쥐구멍같이 구멍이 뚫렸던 것이죠. 그 목사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병치료에 영향을 주는 기도 크리스천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야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는 컴퓨터를 통해 393명의 심장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 첫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도록 했죠. 첫번째 그룹을 위해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들에게 환자들의 이름과 간단한 병증세,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고는 매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중복 기도를 받은 첫번째 그룹은 두번째 그룹에 비해 5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한 적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번째 그룹에 비해 3분의 1가량에 불과했으며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물론 두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자의 수도 적었죠.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윌리엄 롤란 박사는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지시서에 하루에 세번 기도하세요 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출애국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휘고 있습니다. 오 Bran 오늘의 collaborators 한글자막 by 한효정